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헌보원하지 않고 언약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을 붙잡는 기도, 기도의 유일한 대상,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삶의 활력을 위한 기도와 또 승리생활을 위한 기도 등 3주 동안 선포된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붙잡고 하늘 앞에 날마다 성경적인 기도의 언약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성경적 기도원리 세 번째 생명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1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적인 기도원리를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라삐나 부모로부터 기도의 규치 또 기도의 절차 방법 등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자라났고 또 18가지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철저히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지극히 율법적인 또 종교적인 예틀의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마태복음 6장 주기돌문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을 붙잡는 바로 언약기도요. 세틀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주기돌문이고 사도신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주기돌문은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주기돌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도 중에 기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칼뱅 역시 주기돌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일 때 단일 목사님께서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리모컨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적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대상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의 목적, 방향, 내용까지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강된의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다. 라는 말처럼 기도는 이 땅에서 바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는 바로 이 천국 열쇠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전의 신분과 건세를 사용하심으로 나 자신과 또 현장을 변화시키는 24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활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을 비롯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한 후에 이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강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크게 6가지 청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하여 할 것 3가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여 할 3가지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의 용서와 시험에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11절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면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이 깊어진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뭔가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야 될 것 같고 금욕주의를 지극히 기독교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또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매우 가치있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식의 3장, 6장, 11장에 인간의 끝도 없는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필요로 하는 오늘의 것, 지금의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날에 필요한 만큼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7회 국회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보십시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말씀이 불순정해서 내일 목까지 걷어넣더니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때를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인생입니다. 잠원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이 아굴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무 나를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할 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끊임없이 정제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테텔레 스타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나에게 이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꼽을 수 있는 최고의 말씀 내 죄를 사해느니라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죄는 채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조원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죄의 빛을 하나님께 우리가 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할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해결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거시티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않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해결했을 뿐인데 이런 주옹같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제를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물론 우리는 다른 형제를 미워할 권한도 없고 또 사실은 용서할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 용서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14절 15절에 나와 있듯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는 삶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먼저 우리가 이러한 내가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아나 나는 윤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저는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정말 일용할 용서를 구하여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본능 자체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병원에 환자들이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또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태어날 수 있는 환자가 최소 50%는 나온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모든 이유들이 보면 사실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상처들이 생기고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 질 줄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다가서는 자가 진짜 강하고 용기 있는 자다 라고 강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운데 정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참 자유와 참 평안, 참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 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13자리도 나와 있지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지목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까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유익을 있어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교가 마이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은 자꾸 위의 사람을 땅의 사람으로 유괴사람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의 실체, 또 영적인 실체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권세, 내 권세,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권세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비로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개스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고 이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를 놓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것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처럼 오직 기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응답하실 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실 건데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 에스기의 36장 37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또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를 C.S. 로이스가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차원으로 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자신이라는 작은 틀에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경적인 기도 원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7제도 나와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향을 맞출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보통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영어성경에서는 for라는 인과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과 문제와 사건 앞에 직면했을 때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보금을 가리지 않겠는가 보금의 유익이 되겠는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신학교수였던 데이비드 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창세기 3장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흑암 문화 흑암의 우상 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 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내 나라 내 기준이 무너지고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기도일 때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운 라이프와 업 라이프 다운 라이프는 부정적이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늘 내리막길 인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업 라이프는 보금적이고 긍정적으로 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오르막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다섯 가지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도의 확신 사제의 은총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 자신과 상대에게 적용하는 정말 사제의 확신 또 시험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속에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혓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는 성경적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삶의 활력을 위한 기도 바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확신하고 사제의 축복을 누리며 용서를 통한 보금적인 관계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또 보금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이번 한 주가 그 관계를 강단 말씀을 적용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 생활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분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맞춘 건세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중부기도 제목으로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333 정시 기도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기도 원리 또 세 번째 시간으로 21주차 기한 강단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적, 종교적 기도하지 않도록 옛 틀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보금시대의 새틀 기도 또 언약적인 기도 본질을 붙잡는 성경적인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삶의 활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이룡한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제의 은총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 생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여나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영직인 아니라면서 벗어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 가운데 마음껏 주의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5월 31일부터 이제 랩런트 129 예배가 재개가 되어집니다. 하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예배들이 하루속히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를 간섭하여 주셔서 세계보금화의 경제, 빛의 경제로 후대 경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새가족들과 우리 장단기 결석자들 우리 교수님 믿음의 지지들 부지런히 돌아보고 함께 섬겨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에게 늘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본당 헌당과 또 2, 3, 7 살릴 수 있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